전개년 기출분석의 추월차선, 재밌게 듣고 있나요? 비슷한 강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워낙 특이한 형식의 강의다 보니까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요. 분명히 수강생 수는 꽤 있는데 정의 공부만 해서 그런지 수강평 남겨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빠밤! 8월 31일까지 수강 후기를 정성스럽게 남겨주는 학생들 5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 추월차선 티셔츠를 선물하려고 합니다. 사이즈는 요청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어요. 당연히 어디서도 못 구하는 티셔츠고 현재 상표권도 출원되어 있습니다. 물론 밖에 입고 다니기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적어도 제 강의 들을 때 이 옷 입고 들으면 훨씬 내용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. 아님 망고 참여 방법 오르비 게시판에 정기추 1이나 2에 대한 수강 후기를 쓴다. 그리고 그 글 링크를 제게 메시지로 보낸다. 제가 9월 5일에 5명 이상을 선정해서 이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. 물론 이거 누가 봐도 진짜 정성스럽게 잘 썼다. 그러면 9월 5일 전에 그냥 제가 쪽지 받자마자 읽고 바로 판단해서 당일에 이 티셔츠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. 그럼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여보 근데 이 티 아무도 안 원하면 어떡하지?